울산 중구청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중구청장 사례는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0%를 조작했습니다 울산 중구청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총수가 42,950명입니다 여기서 20%를 조작해가지고 10%를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에게서 10%를 빼앗습니다 따라서 박성민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수에서 20%를 여러분들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림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3번은 사전투표의 조작여부를 인지하고 총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가 조작된 것을 가정하고 계산한 그런 수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51%를 얻어가지고 47%를 얻은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센 거 아닌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실제로 47%를 당일 투표에서 득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8%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1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 10%가 아니라 11%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마이너스 11%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5,207표 여러분 자유한국당 후보가 6만 표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의 하단에 보면 당일 투표에서 51%를 받은 한국당 후보가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낙선하게 됩니다 순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6만 5천 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가장 결정기인 방법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51대 47로 한국당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58대 40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성공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들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고 4번은 울산 중구청장 내 모든 투표소에서 20% 조작률이 적용된 것을 발견하고 투표소 레벨마다 20% 조작을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구해보니까 박태한 민주당 후보는 진짜 사전투표수가 2만 402표 자유한국당의 진짜투표수가 2만 1510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도 4만 3천 대 4만 표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소에서 2만 1천 표 대 2만 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6만 5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승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울산 중구청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박태한 후보가 당선된 걸로 그냥 승부를 뒤집은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실제로 뭡니까 당일특표소하고 사전특표소를 더해가지고 구해보니까 진짜 총득표수는 한국당 후보가 6만 4천 표 민주당 후보가 6만 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부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6만 5천 표 한국당 후보가 6만 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에 나타나 있고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출신의 구청장이 울산 중구청장 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을 겁니다 가짜 중에 진짜 가짜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할 듯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여러분 흰 것이 중앙선거관회가 발표한 발표 사전특표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작된 사전특표수입니다 오염된 사전특표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위에 초록색이 뭡니까 이 초록색이 진짜 사전특표수입니다 수정사전특표수입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것을 모두 다 제거한 진짜 사전특표수입니다 후보별로 표수가 맞지 않습니다 박태한 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는 65,267표를 발표했는데 진짜 득표수는 65,207표입니다 60표가 남습니다 60표가 남은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나 항목에 60표를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전산조작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투표수가 안 맞습니다 득표수가 개수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개수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대개 숫자가 0이 기록됩니다 다음에 한국당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 득표수 6만 485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사전 득표수를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보니까 6만 438표입니다 47표가 맞는 겁니다 60표가 남고 47표가 남고 무효표가 9표니까 다 합치게 되면 무려 116표가 남는 겁니다 116표가 표가 맞지 않는 겁니다 표수가 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산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을 만들고 마이너스 116이라 해서 플러스 116과 마이너스 116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털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5대 공직선거에 모두 다 관찰이 되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가운데 가장 심하게 관찰되는 것이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산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낮은 단계에서 투표지를 숱여 넣어가지고 대충 숫자를 맞췄는데 숱여 넣어 맞추는 과정에서 마지막 끝 마무리가 나이스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나이스하게 될 수가 없죠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16이 이렇게 남게 되고 투표지수가 마이너스 116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찾아낸 조작 프로그램은 아주 정확합니다 맨 밑으로 맨 처음에 봤던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장안구에 사전투표 총 참가자 수의 20%를 조작해가지고 만든 그것을 예상 득표수인데 바로 위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만든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가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맞추게 됩니다 그만큼 조작 프로그램 조작률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기 때문에 거의 조작 프로그램이 예상한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예상 사전 득표수가 거의 일치합니다 오차가 0.1%, 0.5%입니다 그런데 진짜인 수정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에 조작된 사전 득표수 발표된 사전 득표수를 예상해 보니까 무려 오차가 10.1%, 10.5%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짜와 진짜를 비교하면 모두 진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나죠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 조작률을 모두 다 투표수 레벨로 수정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서 구한 진짜 사전 득표수 혹은 발표 사전 득표수는 진짜입니다 가짜를 진짜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면 진짜가 가짜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야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는 가짜야 너희들 부정선거했지 이걸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료입니다 진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투표수 레벨마다 다 20%를 조작해 가지고 제1투표수를 참가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20%를 빼앗고 제2투표수의 20%를 빼앗고 3투표수의 20%를 빼앗고 4투표에서 20%를 빼앗은 것을 다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마이너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산을 딱 해보니까 진짜 사전 득표수가 나온 거죠 진짜 사전 득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진짜입니다 수정 사전 득표수는 그거를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오염된 조작된 사전 득표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뭡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딱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10.1% 10.5% 나온 겁니다 진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짜지 너희들 부정선거했지 너희들 사전 득표 조작했지 너희들 조작 프로그램 돌렸지 너희들 수원시 장안구에서 부정선거했지 사전 득표 조작했지 너희들 전국에 다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2018년 지방선거 전국지자체 단체장 예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전국지자체 단체장 선거의 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투표수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한 사전 투표 조작 결과치입니다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20% 조작을 했고 1만 3,544표를 총조작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 수는 6만 7,716명이고 오늘 조사한 충북 청주시장은 14%를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입니다 경기 수원시장 장안구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거는 장안구입니다 장안구에서만 수원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장안구에서만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청주시는 상당구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청주시장 선거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라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에서 훔친 표수가 3,724표라는 겁니다 경기 수원시장에서 훔친 표수가 5,794표라는 것이 아니고 장안구에서만 5,794표를 훔쳤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구에서도 다 여러분들 충북 청주시의 상당구가 14%를 조작했기 때문에 청주시의 다른 구에서도 14%를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수원시 장안구에서 16%를 빼앗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곳에서도 16%를 빼앗았을 겁니다 울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20%를 조작을 했습니다 중구청장은 20% 조작했기 때문에 울산 중구청장에서는 8,590표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울산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순위를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구청장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일 득표율에서 51%를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득표율도 51% 내외가 나와야 되는데 11%를 빼앗아버려가지고 40%를 줄이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 올려가지고 47%의 당일 득표율을 58%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그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6만 5천 표 대 6만 표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투표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을 조작률을 적용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수정해가지고 4번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했습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하고 진짜 당일 득표수를 합산해가지고 맨 밑에 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자유한국당의 박성민 후보가 6만 4천 표 대 민주당이 박태환 후보의 6만 표와 비교해서 박성민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는데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민주당이 그런 선거 결과를 그냥 뒤집어버린 도독질한 그런 결과가 바로 지방선거 울산 중구청장 사례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결과로 엄청난 뭐죠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마이너스 116이라는 그런 숫자가 등장해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발생을 했습니다 앞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도 거의 완벽하게 훔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전 투표 조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25개 서울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구청장 선거나 이런 전국지자체 단체장 선거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크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은 모든 구에서 22%를 조작하고 서울시 교육감도 20%를 조작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20% 대구시장 20% 인천시장 12% 대전시장 20% 제주도지사 8%를 조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의회 장악을 위해 가지고 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이렇게 서울시의회 20% 부산시의회 20% 경기도의 20% 이렇게 보면 대개 의회 선거는 한 20%를 전국을 그냥 때려놓고 광주시만 한 6%나 이렇게 작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렇게 선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한 다소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한국의 선거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 그런 심각성을 깊게 인지하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정리정돈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내놨습니다 그거 tedious 기다릴 수 있나요? 잘 앞서 보니까